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완벽한 경기력으로 이룰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향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하고요 내일도 잘 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단 야구장 매진 맞죠? 네 처음 만원 관중을 앞에서 해봤는데 일단 되게 재밌었고 또 팬분들과 덕분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비교는 딱히 없고요 그냥 한타석 한타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딱 눈으로 봤기 때문에 완전 패어랑이라고 생각해서 평균 3목까지 다시 3목까지 뛰려고 했는데 좀 중계 플레이 빨라서 못 탔습니다 아 일단 방조인 폼 입고 해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봤을 때 강해 보였습니다 우리 팀이 강해 보여서 꼭 이기고 싶었는데 이게 완전 좋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많이 야구장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번 홈스입을 좀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기분 좋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만족 안 한다면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만족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얼굴이 이제 하얗게 떴다고 하더라고요 코칭들이 그래서 수수코칭이랑 저랑 이제 딱 깔끔하게 끝내기로 그냥 마음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주 있고 싶어요 그래도 저도 모르는 그런 좀 에너지가 좀 끓어오르는 것 같고 네 이제 이번 클래식뿐만 아니라 내가 폼에서도 좀 자주 입어서 그런 왕조의 힘을 다 한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힘나서 더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